아가 이리와 엄마한테 와 그 애 망실됐습니다 어디까지 가잖아? 그 중 하나가 이 아이고 내 생각보다 강했어 반드시 제거돼야 돼 뭐라고 같이 가자 나랑 근데 뭐야? 누나 아는 동생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그 계집애 지금 어딨다고? 이놈의 마귀알범이 누가 누구로 계시면 지금 내보내라 얼른 같이 있으면 안 될 아이오 그 계집애 어딨어? 그 계집애 어딨어? 다 뭔 거야 근데 쟤 뭐야 너 너구나 아멘